그리고 아이유와 수지 사실 비교가 많이 돼요 하지만 나한테 이건 안 된다에 대답을 못 했어요 뭐가 있을까 제가 왜냐하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또 잘해요 그리고 둘 다 털털한 성격을 갖고 있고 국민 여동생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래도 나이도 비슷하고 한 살 차이 나고 네 제가 한 살 많습니다 그래도 생각했을 때 자꾸 비교가 되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는 뭐 하나는 좀 괜찮겠지 뭐가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구나 제가 머리가 더 길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거 하라면 됐어요 뭐 무슨 실력이고 뭐고 이런 거 말고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고 모근이 건강하다 모근이 건강하고 머리가 길다 아이유 씨는 아직 영화를 안 했어요 네 아직 영화를 안 했습니다 들어왔죠 근데 영화 들어온 게 몇 개 있죠 아 너무 감사하게도 찾아주신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? 어 겁이 나요 겁이 나고 저 괜찮으세요? 겁이 나요 겁이 나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지금 음반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그렇죠 네 일단 뭔가가 그래도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일단 너무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그 다음은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볼까요?